오카리나 오늘 제가 시작한지 세 번째입니다. 일주일에 한복걸 잡아 봐요. 아름다운 것들은 새소리, 자연의 노래의 가사이기 때문에 오카리나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. 근데 할수록 조금 조금 잘 느는 것 같아요. 소리가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. 소리가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. 소리가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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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